네 운동회 구하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뭐 스튜디오 새로 옮겼던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제 거 아니죠. 이거는 오지엔 건데 어 저 세팅이 나쁘지 않습니다. 간소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게스트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미 공개해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여운터스 박정섭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리그 오프닝 최대 수혜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 수혜자는 맞지만 그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어떤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아 그때 이 관계가 다 계시니까 창피하거든요. 거기에 웃어요? 웃기긴 하네요. 그럼 연기를 해봤다면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시키지만 어 연기를 해봤는데 제가 시킬게요. 그때 그 연기 한 번 다시 한 번 볼 수 있어요? 그 하나 다시는 볼게요. 아니 지금 딱 한 번만. 한 번만 보여줘. 아니 우리 우리 한 번씩 다 해보자. 한 번씩 다 해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네 갑니다 여러분. 박정섭 느낌 나게 멋있게 저 귀족 테란 네 귀족 그런 느낌 나게 해볼게요. 너무 심했다 진짜. 너무 심했다 뭐 하는 거야.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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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왜 그래. 밑에 보고 하면 어떻게 해. 창피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갈게요. 이거 다음에는 박정섭이 갑니다. 아 좋습니다. 헤드셋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네 안 맞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자 한번 가시죠. 아 형님. 그러니까 멋은 진짜 없다. 우리 PD님이 지금 동조했어요. 대빵 큰 홀이네요. 얼굴이 좀 커졌다. 보기 좋습니다. 이거 주인공이 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는 저희가 안 볼 테니까 카메라를 보고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만 보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청자 반응을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런 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시도했고 도전했고 도전은 아름다운 법 좋습니다. TV 방송에 나가야 해서 브랜드를 저희가 좀 가려도 될까요? 예예예예. 옷이 뭐... 어? 네. 아니 이런 줄 알았으면 유니폼을 안 입고 그랬어요. 아니 이러면 유니폼을 왜 입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유니폼 누가 입고 오라고 그랬어. 잠깐만 그러면 이것만 좀 할게요. 그래도 오케이는 나와도 되잖아요. 아 괜찮아요. 오케이까지는 오케이. 박정석은 사실 진짜 박성준과의 결승전보다도 진짜 임요한 선수, 요한이 형과의 그 결승전의 임팩트가 사실 워낙 세가지고 해성처럼 등장한 야 영웅 토스. 근데 그때는 그거 지나고 나서 영웅 토스가 된 거잖아요. 그거 이기고 나서. 그거 이겼을 때 제경이 형이 영웅의 탄생이다. 이렇게 영웅의 탄생이에요. 이 멘트 때문에 원래 그전까지는 프로토스의 희망 약간 이런 쪽으로 가다가 물량토스 이러다가 희망은 이제 제 쪽으로 희망. 희망은 제가 프로토스의 희망이 좀... 선물 아니시죠? 희망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저거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런가요? 첫째 처음 들어봐요. 왜냐면 요 때 프로토스의 희망 하다가 이제 희망이다. 그래서 임요한이랑 한다. 요한이 형이랑 한다 해가지고 그때 우승하고 영웅의 탄생이에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영웅이 됐어요. 아 저도 근데 제경이 형이 그런 멘트 한 거 같아요. 영웅이 뭐 황제를 뭐 이렇게 잡네요 하면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같은데 테란에는 황제가 있지만 프로토스에는 황제가 없다 해가지고 영웅이 이렇게 근데 그런 거죠. 난세의 영웅 같은 이미 뭐 황제가 있으니까 멋지게 포장이 됐는데 사실 그때 우승하고 했을 때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나요? 20살. 맞죠? 20살? 20살. 정말 오래전이었어. 올림픽공원. 맞아요. 이기고 나서 우승하고 인터뷰도 전 기억에 남아요.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맞죠?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김치찌개. 봤어요? 당연히 아니 프로게이머도 그걸 어떻게 안 봐요. 안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나 거기까지 기억을 못 했는데. 왜 기억을 하냐면 예전에 서지훈의 뭐 엄마 사랑해요라 뭐 이렇게 정석이 이렇게 순박한 멘트들은 워낙에 임팩트가 강한 거라 가지고 이거는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우승 인터뷰가 있어요? 들어주시죠. 아니 그거 빼주시면 안 돼요? 아 좋잖아요. 이때가 2002년도죠. 21년 전. 와 진짜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21년 전. 제가 일주일 동안 연습할 수 있게 저희 팀원 테란 중에 도현이 기섭이 성수가 아무데도 안 가고 계속 연습만 시켜줘서 제가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우승 할 것 같았습니까? 이제 하고 보니까. 아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어쨌든 기분은 좋고요. 그리고 지금 빨리 부산 가게 되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습니다. 가장 먹고 싶은 반찬은? 네. 김치찌개. 맞혔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갈 길이 바쁩니다. 야 우리 과거 시대는 약간 좀 좀 빡세긴 해요. 왜냐면 준우승자 옆에서 세워놓고 그죠? 우리 때는 가짜 없었어요. 아니 아까 전에 요한이 형 표정 딱 보니까 아 이 자식 참 잘하네. 이런 표정이 더 많아. 그리고 우리 작가 누나가 또 뭘 하나 들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얘기인데 잘생긴 프로게이머 1등을 한 사람이 있대요. 우리 세 명 중에 저 저 당연히 그러면 저희 세 명 중에서는 아 근데 왜 박정석인가요? 아니 제가 왜 본인이 비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대 안 하죠. 답을 알고 있는데 아니 저런 게 저희가 설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할 때 제가 그 요한이 형의 인기는 투표나 이런 걸로 아무도 넘어선 사람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한두 번인가 이긴 적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 뭐 부산에서 경기할 때니까 부산 또 응원문화가 또 엄청 부산 출신이 하면 엄청 응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였던 거 같은데 이게 예전에 그런 게 좀 있었어. 나중에 지나서 뭐 찬기도 나오고 맞아요. 찬기를 실제로 배우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생긴 후배들도 나오긴 문준이 이렇게 잘생긴 후배들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초창기에 또 없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막 프로게이머 잘생긴 외부순위 이런 거 하면은 박정석, 홍진우, 임요한, 서지윤, 강민 서지윤까지 서지윤까지 해가지고 4명의 수준 많이 나왔어요. 거기 뭐 김정민 저는 아니죠. 저는 스스로 그런 자신감도 없고요. 커뮤니티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링을 했는데 이게 팩트는 아니고 누군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는 조회수도 한 5만 나오거든요. 추천수가 한 170 됩니다. 1등 10등부터 갈게요. 일단 10등 이주영 주영이 잘생겼죠. 머리도 좋고 지금 치과 의사하고 있죠? 9위 이재동 8위 문준이 7위 진영수 6위 홍진호 그리고 임요한 4위 서지윤 3위 지윤이도 있었지 2위 민찬기 1등 박정석이래요. 어? 민찬기를 이겼네요. 아니 민찬기는 못 이기죠. 와 아니 어마어마하네 아니 홍진호가 없다고요? 있었어요. 4위인가? 4위 4위가 임요한이었군요. 주관적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조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문준이 하니까 또 조바라고 채팅 시신 분 계시는데 참 많은 분들이 과거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순진했던 그 자생의 친구죠. 그렇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또 외모에 대한 자부심 나름이 좀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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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거든요. 아니 뭐 제가 컨디션 좋고 잠도 푹 자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는 또 한 번씩 샤워할 때 보면 한 번씩 좀 괜찮네.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그래서 좀 친한 동생이 해가지고 이딴 얘기 하니까 들으면서 좀 어색하긴 한데 솔직히 저희 중에는 좀 제가 제일 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 그런 느낌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별로 크게 개의치도 않고 그냥 없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잘생긴 얘기하신 문준이 아 얘는 진짜 게임 좀 잘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문준이는 그 재경이 형도 그 1등으로 꼽는 게이머 중 하나였어요. 약간 음비씨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기억하는데 아 이 친구 진짜 게임을 잘해서 성적을 잘 내면 진짜 스타 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워낙 잘생겨가지고 그렇죠. 약간 우수에 찬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 두 가지 다 가지기가 어렵죠. 쉽지가 않았었고 두 가지 다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좀 신기하게 남자 팬분들이 남자들이 좀 호감 가는 외모인가봐요. 약간 프로토스처럼 생겨가지고 질러처럼 생겼잖아요. 그건 맞죠. 약간 좀 강인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질러처럼 생긴 건 동수형이 좀 가깝지. 그 형은 완전히 느낌이 있고요. 질러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프로토스들의 이미지가 이래요. 강민도 약해 보이는 느낌 아니잖아요. 덩치도 좀 있고 실제로 힘도 좀 쎄고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어디 가서 뭐하고 있나 보면 아령 거짓말이 한 진짜로. 그리고 거실에서 TV에 뭐 보고 있나 보면 UFC. 아 그 당시에는 UFC가 아닌데 더 전혀 프라이드. K1 프라이드. K1 프라이드. 어딘가에서 쇼파에 앉아가지고 격투기 보고 계시면 강민이에요. 프로토스들이 약간 이런 게 있나봐요. 맨날 아령 다른 운동은 안 해요. 아령만 해요. 이두만 해요 이두만. 진짜 팔만 두꺼워져가지고 어 이두만 해요.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스의 이미지 느낌이 났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테란 이미지는 좀 어때요? 테란 이미지는 좀 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이렇게 똘똘해 보이고 아 똘똘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똘똘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그들은 되게 개구지고 맞아요. 장난기 많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어 그 뭐랄까요? 머리가 좀 잘 돌아가요. 장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두뇌가 약간 발달이 좀 그 좋은 쪽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호도 보면 이게 그 포커 딱 할 때 이게 판단력이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막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이런 거 전략이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도 심리전을 엄청 잘했잖아요. 장난 아니야. 스탑러커도 제일 먼저 하지 않았나? 잘은 모르겠는데 정말 전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술이 중간중간에 옛날에는 뭐 대체로 비슷하게 게임을 했다면 그렇죠. 그 진호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엇박자 있잖아요. 맞아요. 저그들이 일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맞아요. 그 변성철 형의 완벽한 슈퍼 업그레이드 버전 가져와가지고 그 형은 맨날 뽕뽑기 성철이 형 막 올인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진호는 거기다가 굉장히 그런 것도 좀 잘했었고 맞습니다. 적어도 수다스럽게 생겼다.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PC방도 영웅 PC방이 홍대인가요? 합정인가? 그 쪽에 있잖아요. 합정 쪽에 있는데 요즘 뭐 사업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둬가지고 사업과로 무슨 성공? 이거 좀 많이 좀 만진다고 에? 사업과로? 월 순수익이 한 3천 나온다면서요. 3천이 어떻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진짜. 예약을 못 하면 거의 못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자리는 아직 많아요. 아직 있어요 자리가? 아직 많습니다. 아직 자리가 있나요? 없어 보이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가면 할인 되나요? 저희가 가면 할인 아 지금 적당히 좀 해 진짜 아 PC방비 저희 한 좀 안 깎아주나요? 아니 50면은 예. 동생이 하는데 더 사주... 아 그건 그러네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예 PC방비 50% 할인받으면 아 PC방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먹는 거는 그래도 사야 되지. 먹는 거는 배부르게 먹고 가려고 어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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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꾸 강민 하야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저희 PD님 그 뭘 말해요 이거? 파운데이션을 훔쳐가가지고 아 훔친 건 아니고 달라고 그런다고 얼굴에다가 지 얼굴에 다 발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도둑놈으로 만들어요. 훔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바로 정정했잖아요 네네네네 혹시 가능하냐고 여쭤봤고 네 그래서 실제로 가진 분이 계셔가지고 지 얼굴에 다 발라가지고 네 깔끔하고 이제 뽀얘보이긴 하네요 아까 요거를 이제 한 번씩 바르는데 오늘 놓고 와가지고 제가 발랐는데 아니 박성석이 그런 걸 왜 바르냐고 그러더니 내가 바르고 내가 바르고 와서 보니까 어? 형 나도 나도 달라고 나도 바른다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방금 직전에 저 친구도 자기 얼굴에 발랐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지 왜냐면 형이 바르고 왔는데 너무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 보인다. 그렇게 세게 바르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냥 톡톡톡 찍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갑자기 뜬금없이 선수씨가 얘기를 해보자면 앞서서 그 얘기 했잖아요. 물량 컨트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정성이가 원래 그 팀플레이로 시작을 했었죠. 응 맞아요. 클렌이 이름이 뭐였죠? 욱스. 아 욱스 클렌. 욱스 클라우드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차재욱. 아 같은 길도였나요? 처음부터? 원래 못 들어오는 친구인데 원래 못 들어오는 친구인데 실력으로는 못 들어오는 친구인데 아 너무 이렇게 급해서? 뭐라 치근댄다 그랬더니 치근댄 계속 맨날 채널에서 잘 빠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차재욱 잘 삐져요. 받아 죽은 거겠죠. 리더 형님들이 차재욱 치근댄 거렸다 그래서 삐지겠네. 이거 들으면 삐지죠. 나이 먹고 더 잘 삐져요. 아니 나이 먹고 왜 삐져요. 알겠습니다. 안 삐져요 안 삐져요. 그러면 원래 팀플 하다가 왜 개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어 사실 저는 팀플 자체를 저희 동네 PC방 가서 형들이 하는 걸 뒤에서 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그래도 형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들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나가 나가 너 너무 못해 이러다가 제가 다른 곳에서 엄청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때는 아실 수 있는데 그 채널 뭐 4번 3번 2번 2번이 제일 잘했고 그다음 넥서스가 팀플 넥서스 장난 아니었죠.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있었어요. 관문처럼 근데 제가 팀플에서 그래도 형님들이 이제 인정하고 같이 하자고 할 정도로 잘 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에서 팀플은 그래도 인정을 좀 받은 거죠. 근데 이제 팀플 대회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경기를 보는데 이제 뭐 왜 좋아하세요. 듣고 있어요. 지금 자기 얘기할 타이밍이라고 지금 표정이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정이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일요일에 하는 ITV 경인방송에서 하는 게임 스페이셜이었나 아무튼 거기에서 김정민 해설과 저기 도경이 형 경기를 일요일에 본 거예요. 오전에. 그걸 보고 나도 저기 나가서 좀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1대1을 미친 듯이 했죠. 그럼 그때 저덕분에 프로게임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서울 왔을 때 강도경 형이나 그 선배 형들 볼 때 진짜 연예인들 보는 거 같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박정성 이제 팀플 출신이기 때문에 병력을 되게 잘 뽑는다. 이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됐나요? 1대1 할 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산력이 좋았죠. 왜냐면 팀플을 한 손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그때 제가 프로 데뷔할 때에는 다들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번호 지정해서 유닛에다 올려놓고 클릭해서 뽑는다거나 아니면 두 손으로 뽑는다거나 그런 사람도 많았는데 한 손으로 오직 한 손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게이트웨이가 혹시 제 기억이 뭐 틀릴 수 있죠? 한 5번부터 했나요? 4번부터. 4번부터. 그래서 한 손으로 되게 좀 신기했던 게 D, Z, T 이거를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실제로 빠르고 내가 본 사람 중에 처음 봤을 때 제일 빠랐으니까 그거를 최초로 가져왔던 친구가 이 친구. 이거 지금도 돼요? 지금도 이건 돼요. 한 손으로? 난 이거 안 되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는 그건 안 되죠. 얘기하신 것처럼 질럿, 드라군, 템플러, 다크, 다크 이걸 섞어서 뽑는 거를 옛날처럼 빠르려는 못하겠지. 아, 지금 옛날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손가락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멋만 있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냥 질럿 한번 다 뽑고 게스트 나오면 템플러 뽑고 뭐 이런 식으로는 하죠.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손 크기 말씀하시는데 손은요 1번부터 0번까지만 닿으면 돼요. 거기까지만 잘 닿으면 프로게임으로 딱 그 적합한 건 맞아요. 제가 0번까지 안 닿으면 컨트롤 0번까지 손이 좀 은근히 작나 보구나. 손이 되게 작아서 제가 안 닿는 친구가 저랑 조용호 손 작아서 두 손으로 해야 돼. 컨트롤 0번? 두 손으로 해야 돼. 아, 맞아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우스에서 손 떼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안 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0번 아, 나 0번까지만 닿으면 참 좋겠구나 했는데 이게 손이 작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0번까지 닿잖아요. 저 한 손으로 했죠. 손이 큰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재경이 형 한번 모셔가지고 또 이제 월드컵 별명 월드컵을 했었는데 맞아요. 자, 오늘은 이제 유닛 월드컵을 한번 가볼게요. 이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8개를 미리 뽑아놨는데 아, 그래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유닛이 사기다. 이런 것들에 가지고 가장 센 게 우승하는 거예요. 미리 답을 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해보면서 진행해보면 좋거든요. 옛날서부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 사기라면 당연히 파이템플러 같은 건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쨌든 최고의 사기 유닛은 종족은 뭐죠? 유닛은 얘기해주지 마세요. 나중에 보고 나서 좋습니다. 없으면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질럿이 사기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야마토 한 방에도 안 죽어서 질럿은 좀 너무 100원짜리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아니죠. 야마토 쓸 일이 없어요. 여기 있구나. 야마토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고어 퀄리티. 자, 이렇게 해서 있네요. 역시 이거 만드신 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강이에요. 온캠닛 동문회에서 펼쳐지는 4기 유닛 월드컵 박정석이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럿이 야마토랑 해서 구시사회 아니면 이거 대진을 바꿔도 돼요? 아니 아니, 괜찮아. 대진을 바꿔서 어떤 유닛이 너무 좋다. 이게 그래도 질럿보다는 야마토가 낫죠. 아니, 내가 볼 적에는 아비터랑 시즈탱크랑 바꿔서 하죠. 그게 나을 거 같아. 시즈탱크? 이렇게 바꿔서? 네, 아비터랑 시즈탱크랑 바꿔서. 왜냐면 둘 다 너무나 좋은 마법 유닛이라서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갑시다. 마린드 질러? 어떤 게 좋아요? 이게 메딕이 있으면 마린이 좋죠. 근데 마린을 쓰면 메딕도 함께 있는 거라고 어느 정도는 봐도 되겠죠? 보통 함께 저그전을 상대할 때는 쓰는 거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저희랑 얘기해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한 것대로만 이렇게 아니, 마린만 놓고 보면 사기는 아니죠. 옆에 메딕이 있으면 이제 실효해주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야, 질럿은 질럿보다 마린이... 저기요,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이건 박정석이 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제 권리가 있고 답답하면 저희랑 죄송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고 채팅으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거는... 천천히 얘기하면서 왜 그런지 또 얘기해주세요. 아비토디파일러 이거는 사실 가성비 따지면 얘가 훨씬 낫잖아요. 디파일러. 그럼요. 거기다가 얘는 플레이그에 수엄에 또 먹기까지 하나 하잖아요. 근데 아비토는 막 투명시켜주고 얼리고 투명시키고 뭐예요? 오브로드가 있는데 그리고 얘는 막 리콜해가지고 플레이그 뿌리면 또 보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컨슈머에다가 얘가 누가 봐도 디파일러. 디파일러가 훨씬 좋다. 근데 저는 이거는 100% 인정. 이거 두 개에서는 이거는 그냥 얘는 만화가 찰 때까지 엄청 오래 기다리는데 얘는 컨슈머로 그냥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응. 그러고 보니까 토스가 참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이 종족 감수성은요. 그냥 태어나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시즈 탱크랑 벌처. 센 것들 많았죠? 이게 또 시즈 탱크는 업그레이드가 되면 너무 좋거든요. 야 내가 볼 때 저거 김정민이 일부러 저거 두 개 붙여놨다. 왜요? 야 둘 다 사귀는 짓인데 둘 다 올라가서 안 되니까 아 결제 가능한가? 하나 하나는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두 개 붙여놨다. 아까 보니까 저 김정민 여기서 발언깐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런 두 명이서 모이니까 오로지 프로토스 퍼스트 다 떨어지는 거 봐요. 생각에 아니 이거 저는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10초원씩 질 거라는 생각 저 1%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얘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종족의 감수성이에요. 당신 그거 알아요? 지금 프로토스 게스트가 처음 나왔어요. 그 전에 저거 테란 나와가지고 맨날 프로토스가 뭐가 그렇게 어떠고 저쩌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협 되면은 드라군 두 방에 녹잖아요. 아 공 2협 되면 공 2협 되면 너무 세. 너무 좋은데 아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얘는 그냥 그냥 마인을 한 개만 줘요. 아 업그레이드 한 마인 한 개만 줘. 마인을 하나 박는데 리버 스킬업자로 돈을 좀 먹어야 돼. 어 맞아 맞아. 10원이 됐든 10원이 됐든 맞잖아 인정? 아 그런 거예요?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아 그래 그래? 오 이 마인업이 됐을 때는 좀 사기스러운 점이 좀 확실히 있어요. 맞습니다. 폭사도 시키잖아. 저한테는 사실 감산 마인인데 그쵸 역대 막 역대 막 역대 막 근데 전 얘가 조금 더 사기라고 생각하고요. 자 뮤탈 히드라 이거 둘 다 싫어하죠? 어 근데 히드라는 어 스톰 한 방에 그래 죽어요. 딴 거 보고 있거나 한눈팔면 근데 뮤탈은 한 방에 또 안 죽어요. 그 뮤탈 뭉치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얘가 더 사기인 거야. 확실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지금 촬영해주세요. 확실히 지금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네 솔직히 뮤탈가 좀 많이 좋긴 하죠. 아 요렇게 해서 4강 4강은 사실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나오네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뭔 거 같아요? 한번 4개요? 당연히 이거는 네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아요. 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김정민의 4개 유니 월드컵에 바뀌었습니다. 악정성으로 되겠다가 누가 해. 얘가 고민하고 있어요. 옆에서 내가 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얘는 갈수록 좋잖아.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나중에 최종 볼스급으로 나오는 애잖아. 그렇죠. 얘는 나오는 순간 재앙해. 아 완전히 아니 테헤란 토스 다 재앙 아니에요? 어떻게 테헤란 토스 이거 보면 그렇죠. 플래그 맞으면 정신방 좀 나가요. 수엄의 럭커나 수엄 울트라나 그러니까 우리는 덜해. 토스는 덜한데 테란이 더 치명적이긴 해. 플래그는 토스는 그나마 덜하긴 하죠. 그나마 근데 마린 메디 그 뭐야 토마토 소스 맞으면 속으로 욕부터 나오잖아. 바로 뭐 저런 사기가 있나 속된 말로 개사기가 다 있나 무온생에 들죠. 야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벌처 대 뮤탈 이거는 사실 야 뮤탈 요즘 진짜 뮤탈 뭉치기 선수들 컨트롤 하는 거 보면 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당에 보면은 제가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밝게 벗겨지는 느낌 그냥 장난감 되는 느낌 알아요? 막 뮤탈로 막 내 마린 그리고 SCB랑 털에 다 털어버리는데 그니까 그 벽이 느껴지던데요. 잘하는 사람들 가끔 걸려고요. 아니 요즘 뭐 커 세워도 커 세워도 잡혀 막 잡으러 가던데 어 그럴 때 무슨 애가 야 이거 진짜 발키리랑도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요? 하긴 발키리 발키리 인정 인정 네 아 저 감수성 또 나왔으니까 아 좀 봐 일단은 안 좋아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뮤탈 가는 걸 알고 있는데도요 대놓고 뮤탈을 그냥 한 번 찍어주면서 그다음에 발전하던데요? 뭐 프로토스 상대로는 오탈 찍고 오탈로 프로브 한 방에 죽으니까 점사 그렇게 하다가 러시옵을 막고 막 그렇게 하던데요? 근데 벌처가 좀 더 자기 같아 아 그래도 벌처지 아 벌처 아 벌처는 사실 생각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조금만 어 내가 벌처 대비 아 맞다 벌처 대비해야지 하면은 이미 와있어요 아 너무 빨라 어 빛보다 빨라 완전히 너무 빨라 진짜 저는 참고로 제 얘기할게요 제가 이 월드컵을 했을 때 이 둘이서 결승에서 만났어요 오 그리고 저는 디파이를 우승시켰어요 그거 왜 저한테 왜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난 거 하지 말라니까 아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마다 벌처 관점이 다르더라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테란 입장에서는 얘가 더 자기죠 근데 토스 입장에서는 얘가 더 자기에요 아 왜냐면은 얘는 나오면 나와도 플레이브 묻혀도 아콘 리버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쵸 근데 얘는 한눈팔면 프로브 내가 딴짓하고 리버컨하고 있다가 어딘가 보면 프로브가 없어져 있어요 아니 땅콩 두 개 던지면 하나씩 주고 일꾼이 어쨌든 결승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라주시죠 사실 디파일러가 후반에 너무 좋긴 한데 얘가 초반부터 나오잖아요 팩토리 완성되면 얘도 한 달기 전에 나와 75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피컨을 아 이게 이게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질러지 있어도 걷어낼 수가 없어요 피컨으로 프로 전멸도 안 해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급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벌처가 벌처가 사기윤이 월드컵에서 벌처가 우승을 했네요 네 벌처 박정석의 선택은 벌처였습니다 오늘 그냥 가볍게 저희가 한번 해본 거고요 제가 보면은 벌처 우승은 시청자분들도 다 납득이 될 만한 그러면 저 어 좋습니다 벌처가 있어요 테란도 산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테란 유저 같아요 테란 유저예요 아니 아니 벌처가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사기다 좋다 언젠가 저희가 테란 한 명 더 데리고 와가지고 제 스트레스 좀 푸는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형 나와야 돼? 요한이 형 나오면 저희가 붙잡을게요 코스가 너무 좋지 저그가 너무 좋지 진짜 요한이 형이 너무 제가 보여요 요한이 형이 나오면 이 밑에 테란 다 깔려있을 거 같아 백포장 백포장 테란 다 깔려있어 어 맞아요 4강도 못 올라가 앞서서 말씀드렸듯 지금 소리 나오고 있죠 경기 함께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현대 박정석이에요 이때가 4강이었죠? 아 예 4강 와우 아 저거 정말 더웠었는데 이때 이거 제 기억으로는 그 방송 역사상 최초로 마인 역대방 나온 맞아요 그쵸? 네 자 이때 네 맞아요 이거를 이기고 이제 박성준과 결심입니다 아하 아 맞다 이거 5경기였구나 마지막 경기에서 그 기억나세요? 마인 역대 막 장난 아니게 나잖아 두 부대가 막 터지는 장면 나오거든요 게다가 또 5세트라는 것 또 이런 세트에서 어? 어때 이때 기억은 나요? 너무 옛날이긴 한데 기억이 아주 잘 나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아 이때 아마 빌드도 제가 이때 테란전 상대로 멀티도 되게 느끼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전 초반에 뭔가 자꾸 교전을 일으키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그냥 상대가 더블 커맨드 한다 그러면 셔틀을 가져와가지고 무조건 싸워요 싸움을 계속 걸어가지고 컨트롤 막 자신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유도해가지고 자꾸 내가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음 이때 맵이 노스텔지한데 네 어떻게 테란 맵이죠? 어 요태 테란 맵 테란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마인 역대박이 나잖아요 그게 안 나왔으면은 조금 위험했었어요 음 나도 해니 병력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쵸 맞아요 요 때 제 기억에도 그걸 제가 의도를 사람들이 그냥 한 거냐 한 거냐 한 거냐 아니냐 운 좋게 터졌다 하는데 이게 마인 대박을 터틀때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맞아요 질럿을 먼저 하나 내려야 돼요 왜냐면 병력이 많아요 그러면 이 벌처 시스텍크가 이 첫 질럿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내린 질럿에는 이제 마인이 터지거나 하겠죠 왜냐면은 이 공격 속도가 딜레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앞에 거에다가 그걸 쏘게 하고 그 순간 딜레이가 있을 때 두 번째 질럿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럿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질럿으로 터트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린 거죠 근데 진짜 터진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운의 영역이긴 하죠 근데 그걸 이제 의도했으니까 그렇죠 의도하니까 되는 거고 아예 시도를 안 하면 그게 될 수가 없겠죠 이때가 나도연대 사실 워낙 그 오래전부터 활동했던 프로게이머라 이게 4강이니까 사실 이거 이겼으면 나도연도 이제 또 생애 최초로 스타린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박정석이 또 악기를 막았죠 네 뭐 막아야죠 아니 그럼 아니 아니 저 저요? 아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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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막아야죠 원래 프로들끼리는 남의 인생 막는 게 그러니까요 승부의 세계는 어쩔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삐진다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더 장인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요런 컨트롤을 제가 자신 있어 가지고 자꾸 건드려요 상대방 이러면 또 말리죠 그렇죠 저런 컨트롤인데 팀플에서 나온 그런 그런 컨트롤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 가지고 막 하는 건데 저러다가 한번 테런이 실수해 가지고 탱크 잡힌다? 그 게임이 끝나고 네 한발이 끝나는 거죠 네 본인이 실수해서 드라블이 잡히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당연히 리스크는 있죠 네 근데 경우의 수는 사실 드라블이가 폭사할 일은 많지는 않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로 안 하는 체력이 많이 깎이면 뭐해요 이거 동네 개웅아 뭐해요 야 자기가 자기 입구만 못 나가게 하는 거 저거 뭐해요 저거 공기 피셔요 대단한데요 아 저거는 별로 경기에 영향을 주시지 않습니다 정차의 차단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KT였으니까 저때 김정빈도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테란들이 다 도와줬던 시기라 기억이 더 잘 나겠네요 맞나요? 연습을 안 도와줬나봐요 연습을 안 도와줬어요? 밧정수 자각을요? 모르겠어요 와 연습을 안 도와줬나 본데 저희가 그 자양동이 있을 때는 아니겠습니까? 자양동? 수소 쪽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요 자양동 거기 수소 쪽 그쪽에 있었을 때 아 수소에 있을 때인가요? 아 그럼 수소역 아니 요 때는 자양동 얘기하는 거면 KT 뻗을 때 자양동이 아니고 저때는 목골마을 아 그때요? 네 자 그래서 셔틀과 질러스를 태워서 뚫으려고 그러죠 여기서 한번 이득교환을 좀 보겠다 라는 거죠 어 저 게임은 역대박 외의 장면 하나도 모르거든요 진짜로 어게 당시에 스타일이 쉴 새 없이 몰아붙이는 스타일이에요 폭풍 토스네요 네 나와라 싸우자 어 강민 씨는 나와라 싸우자 하면은 안 나오죠 꽃밭 절대 안 나오죠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이거 질러 떠올면서 근데 이게 토스가 진짜 이거 전투 조금만 잘 되면 게임 끝낼 수도 사실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방어가 나중에 진짜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도 거의 이기는 상황 같은데 아 근데 방어를 해요 태어난이 아니 드라곤이 바보같이 자꾸 지금 끝난 건데 거의 못 움직여요 어 여기서도 이미 이득 보네요 근데 땡크가 두 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엄청 큰 이득이 아 그쵸 앞마당이 없으니까 멀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무빙 어이 멈춰 아니 드라곤이 근데 드라곤이 전체적으로 다 껌을 밟았대요 드라곤이 왜 이렇게 평소보다 멍청해 보이죠 아니 뭐 이날따라 좀 안쓰더라고요 이제 보면 충분히 괜찮은데요 배럭도 깼고 요 때까지 또 괜찮았던 거 같아요 유리한데 요 때는 괜찮았던 거 같아요 근데 아마 나도현 선수가 팩토리가 올라갔죠 나를 올라가 있는 거 3팩까지 올라가 있어서 어 이러면 테란 괜찮죠 2팩인 줄 알았는데 3팩 지어지면서 와 세상이 이렇게 늘게 멀티하는 프로토스 끝내고 싶었어요 와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박정섭씨가 자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좀 약간 좀 몰아붙이고 공격적으로 하면서 컨트롤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나도현 입장 테란 입장도 그런 스타일이 박정섭 스타일 아니까 잘 못 나가고 계속 이렇게 방어 위주로만 한 거예요 이때는 좀 스타일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소녀팬들이 와 박정섭을 보면서 와 현실 고등학생들이 아이돌이네요 그렇죠 저기 나온 친구였나 제가 그 지금까지도 팬인 분이 계세요 결혼식 제가 사회를 받았어요 우와 저 방금 수차로 나온 분이에요? 아마 그런 거 같은데 대박이다 아니 옛날에는 오빠 좋아요 이러다가 요즘에 내가 옛날에 그 플랜카드 같은 거 쬐어가지고 보내주니까 창피해 아니 오빠가 창피해 장난치고 요즘은 네 이거 또 바보처럼 안 내려요 안 내려요 실망스럽네요 아니 안 내려요 저거 셔틀 4개 타고 아니 진로 4개 타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모르지만 정말 겁나게 못하네요 지금 아 진짜로 좀 전까지만 되게 잘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 플레이는 완전히 완전 별로였어요 왜냐면 드라곤 왜 왜 그거 2개를 흘린 거예요? 밀어넣은 거예요 셔틀 앞에 마인 아까 사기라고 했잖아요 마인을 한 500개 깔아놓으니까 근데 드라곤 밀어넣는데 셔틀 그 방향으로 가면서 진로 4개 떨어졌으면 밀었겠다 그념이었죠 아니면 이거는 왜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건 뚫었거나 앞마당을 들었거나 잠깐만요 여기요 강민씨는 그런 생각을 알고 있어서 우승 두 번밖에 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승을 열 번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제가 열 번 했지 여쭤보는 거죠 저를 한번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유리했는데 방금 전에 이상한 꼬라박을 통해서 진짜 시발 꼬라박 한 거잖아요 방금은 맞아요 왜냐면 진로사 못 내리고 죽은 거니까 맞아요 여기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 위 위 위 저 다리 위에서 나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위 아니에요? 모르면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기 다리 여기 일곱이 맞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 다크 드랍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스캔이 없었나? 맞아요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배럭을 깨는 다음에 바로 다크 드랍 해야겠다 다크 드랍 해야겠다 이건 많이 봤네 나름 전략이 조금 있었어요 이거 박선생이 얍삽하게 했네 지저분하게 하네요 얍삽하게 하네 힘 대 해물어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맞죠? 세상에서 제일 얍삽하게 하는 사람이 근데 그건 맞아요 약간 좀 야비하게 하는 건 세 명 중에 두 명이 요한이 형이랑 갈민이에요 상대방 속이는 전략 맞죠? 세 번째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얘도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요한이 형이랑 경기를 하면 내가 자신이 있는데 이 형이 도대체 뭘 쓸지 모르니까 일단 옵저브를 뽑게 되잖아요 빌드에서 제가 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뿌려놓은 게 맞아요 다크 드랍 제가 괴롭히는 거구나 저 마인 끌어오나요? 안 했네 아니에요 저 진로서서 solemn히 잘 안 하셨어요 아는 척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 근데 정말 상대방 짜증나게 잘하네요 정말 집유어하기 계속 괴롭혔군요 어 나온다 나온다 어 여기 아직 난ina definite 나온다 우와 보셔어요? 진로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 이게 이래서 벌초가 여러분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초가 지금 앞에요 테란이셔세요? 아니 애기가 또 그렇게 돼 혜란이에요? 맞죠? 제 말 느껴지죠? 벌처는 아니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신 거 같은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리버는요 아군은 안 죽이잖아요 벌처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박정석 지금 포장해줘야지 왜 그래요? 박정석이 지금 잘했잖아요 벌처 때문이 아니고 여기서 게임 끝냈네요 저 캐논의 층이 레전드이긴 합니다 기가 막히는 캐논이 왜 저랬을까요? 전혀 그 벌처 대비가 안 돼요 위치가 들어오라고 문 열어줬습니다 비번호까지 모두 다 알려주고 있죠 한타 싸움 이기고 나서 GG 받아내려고 또 물량이 엄청 많아요 격려 빠지니까 질러 무더기로 들어가면서 나가라는 거죠 GG의 평균 마무리 질고 최종 결승까지 갑니다 이 때 이기고 나서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겼다 근데 저 때 또 과거 동료였고 제가 한빛이었고 이때 도연이가 한빛이었잖아요 이기고 너무 좋아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속으로는 역시 역시 나다 박정석이다 내가 최고다 근데 속으로 좀 미안했어요 진짜로 옛날에 조용호 이길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경기들 보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또 너무 좋아하면 미안하니까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용호 악수하러 오는데 또 시익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만 좋아해야지 그렇죠 그게 또 나름의 매너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왜요? 옛날에 같은 팀 이기고 한 바구 숨어진 적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나 그러는데 많지 않아요? 강민이 그때 막 이기고 나서 세레모니 하지 않았어요? 아이 뭐 세레모니래 아까 세레모니 했던 기분이 뭐 같은 팀을 이기고 나서 이거 한빛 하지 않았어요? 이기고 나서 그거 했잖아요 휴지 좀 주세요 코 한번 풀고 그거를 저는 나의 그냥 코 한번 푸는 정도였다 이기는 얘기고 코 푸는 게 아니라 지고 있을 때 코 풀었어요 그 게임은 혹시 이겼나요? 그 게임은 1대0으로 지고 두 번째 경기 불리한 상황에서 제가 코를 한번 풀고 분위기가 다 내 쪽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이겨서 그래서 이겨서 요즘 같은 경우는 몰수패예요 몰수패 왜냐면 상대의 심리성 공고 안 해요 진지적으로 걸었다기보다 일부러 콧물 나오게 킁킁해가지고 나오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카메라 여기 살짝 보이게 한다며 콧물 나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상대가 제가 코 푸는 걸 보고 좀 웃겼나 봐 웃으면서 긴장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경기 중에 느슨해지잖아요 저는 상대방이 세팅이 너무 오래하면 느슨해졌어요 그게 박태민이에요? 그게? 아니 그게 태민이 아니었어요 난 태민이랑 많이 해보지 제가 박신영 아니에요? 마우스 깡링 장인? 박신영 신영이도 많이 세팅이 오래 걸렸어요 박태민, 박신영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는 팩트가 돼야 되니까 박신영은 자주 그러지 않았고 마우스가 한번 안 된다고 컴퓨터로 숙속에 가지러 가서 컴퓨터를 다시 가지고 왔고 그래서 세팅이 하도 오래돼서 마우스 깡링 장인이 된 거고요 컴퓨터를 다시 숙속으로 가지러 갔고 야 그래서 요한이 형이 모니터 들고 다녔던 거야? 맞아 요한이 형이 모니터 들고 다녔잖아 요한이 형 모니터 들고 다녔잖아 다시 숙속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요한이 형의 대박 사건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또 전화 올랐나? 요한이 형 얼마나 예민하냐면 요한이 형은 얼마 전에 제가 행사를 했어요 피닉스파크 가서 저랑 했던 거잖아요 그래 너랑 했던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 행사 같이 뛰었거든요 너랑 했던 건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정석이랑 한다고 거기서도 이기고 싶었나봐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모니터가 60Hz래요 그랬더니 우리의 테라는 황제님이 우리 황제님은 보통 고개하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황제님이 만든 모니터 60Hz? 이래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모니터 공수가 되겠냐고 제가 행사하러 가는데 우리 황제님 테라는 황제님이 그렇지 우리 황제님이 60Hz는 안 된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모니터 제가 찾아서 들고 갔어요 대단 고생 많으셨네 고생 많으셨죠 아니 근데 제가 이긴 거 아니에요? 왜 이겼죠? 아니 근데 웃긴 게 요한이 형 그때 이겼다고요? 네 이겼죠 정석이가 얼마 전에? 피니스파크에서 팬들 앞에서 망신 줬죠? 뭘 망신을 줘요? 뭘 망신을 줘요? 틈만 나면 저희는 공격합니다 아니 그때 저희 우리 박정석도 저희 그룹도 한번 당했잖아요 먼저요? 피니스파크 끝나고 저희가 함께 행사 끝내고 박정석 저 요한이 형 셋이서 저희 피니스파크에서 행사 끝났죠? 네 당당히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두 분이 달려옵니다 누구예요? 일반인 분이겠죠? 유정님이 오시더니 팬이라고 그러더니 우리 황제님한테만 달라붙더니 황제님한테만 사인을 받고 떠나셨어요 그때는 우리 영웅의 팬분이 안 계셨구나 영웅과 귀족은 그냥 별거 아니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자 이러면 저희가 이제 슬슬 우리 영웅토스에 게임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벌칙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여섯 개 있어요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비닐장갑 끼고 하기 그리고 미니맵 가리고 하기 본진 자원으로만 하기 소리 안 듣고 하기 일꾼 세 개로 하기 계란 세 개 먹고 게임 많이 나온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니맵 얘기 있고요 뭐 먹방 있고 계란이용 스키장갑 있고 스키장갑은 없어서 안 됩니다 미니맵 맞는데요? 근데 미니맵 가리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건 솔직히 좀 많이 어렵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제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박정석 씨 네 작년 11월경에서 동네 횟집에서 술을 동네 이 분이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 잠깐만 혹시 그 아는 동생이에요? 해양경찰 그 분이 해양경찰님 아는 분이에요? 맞나요? 박영호 형님도 맞대요 아니 뭐냐면 친근히 있는 분이에요? 작년인가 제가 부산에서 저희 팀 행사가 있어가지고 밥 먹고 그다음에 2차로 횟집 가가지고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너무 팬이라고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너무 또 그런 분이 우리 아 운동회를 보고 어린 적부터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니 또 부산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 변기 갑니다 네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 위치에 태란이고요 자 그리고 상대하는 박정석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뭐 하면 되죠? 그 이거랑 또 뭐 있어요? 아니 없어요 아니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배만 끄고 그냥 게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미니배만 끄고 얍삽하게 설마 본인 자원만으로 하면 막 다른데 안 본다고 어떤 꼼수로 있을지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이게 엄청난 그 인연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딱 우연찮게 박정석을 또 봤는데 와 술값도 계산을 해주시고 네 운동회에서 생방송에서 또 게임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되고 인연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 또 운동회가 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 이렇게 또 본인의 어릴적 추억 떠올리면서 여기서 박정석과 또 1대1을 해본다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영광일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미니배만 관리는 게 좀 어떨 것 같아요? 어 되게 답답한데요? 아 벌써?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구나 하나 빼는 거나 뭐 2개 빼는 거 이런 것보다 답답해요 왜냐면은 미니배만을 거의 큰 맵보다 오히려 미니배만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신경을 거기다 쓰니까 저거 많이 답답해요 예를 들면 드랍시 본다 그럼 미니배만 보고 가능해야 되는데 어쩌면 잘 못 보잖아요 이제 미니배만 안 보이잖아요 빨간색 지나가도 안 보일 나이 아니에요? 잘 봅니다 저 시력이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후에도 전략에서 어떨지 이제 서로가 조우하게 됩니다 자 만났죠 아 만났지만 우리 박정석 인사도 안 해주시죠 왜냐면 진지하게 발라버릴 거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안 보여요 미니배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보였는지 안 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모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입구를 좀 막아놓고 어 근데 박정석도 입구를 좀 막아놨나봐요 경찰을 좀 못 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 질럿으로 막아놨습니다 좀 얍삽하긴 해요 네 근데 게임은 무조건 얍삽하게 게임을 순진하게 하는 문제 다 봅니다 제가 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제일 얍삽한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네 얘기 안합니다 네 자 원드러 나왔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엑시비 밀어내고 드라우우 선이 살아있어요 오 아직 그래도 뭐 한번 해온 그런게 있으니까 자 이런 느낌 있는 거고 내 프로브 어디 갔어요? 프로브요? 안 보여요 뭐야? 아 맞다 맵이 없으니까 아 이런게 있구나 건너주정 안해놓으면 도대체 해야죠 그 맵을 못 보니까 감으로 찍어야 돼요 감으로 미니맵이 어쨌든 왼쪽 밑에 있으니까 감으로 찍어야 돼요 와 진짜 빡세하다 생각받았더니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감으로 이렇게 아 여기 있겠구나 해서 미니맵 위치가 딱 여기 있겠구나 딱 찍어야 돼요 아 어렵네요 이거 실제로 그 박정석이 볼 때 역대 가장 얍삽한 스타일 얍삽한 스타일을 잘했던 사람이 됩니까? 강민 1등? 2등은요? 어 근데 그보다 심한 사람 없었다 그보다 약삽하게 한 사람이 없나 여러분 진심입니다 지금 이 얘기 제가 볼 때 진심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진 않죠 저는 이게 전략으로 좀 약삽하게 뭐야 이거 왜 왜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드라브를 살려주셨어요 네 한번 봐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질 라인에 들어가서 아 이런 핸드캡이 보통 아니군요 자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걸로 좀 고르긴 했어요 여섯 개 중에서 그래야 또 우리 청년분들 할만하죠 자 여기서 질러 이미 체력이 많이 빠졌고 올라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질러 봤는데 언덕 위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테란 명력들이 그리고 빠지고 박정석이 좀 많이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그냥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하하하 편하게 하시죠 자 여기서 테란도 이제 오 이분 건물 짓는 게 좋은데요? 나쁘지 않아요 앞서서 저는 처음에 서플 찍는 것 빼고는 와 센스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역시 부산 부산하면 또 스타크리프트 네 이분 정말 정석 프로테란이네요 야 정석 와 그리고 안전 제일 주의기 굳이 이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은데 또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간에 물량 준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야 이거 박정석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죠 어 한번 지금 지금 탈미 아닌가요? 네 과감하게 진짜 이거 한번 박정석스럽게 한번 너무 좀 소심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안 싸우는 거 너무 미축되어 있어요 지금 시청자들도 어우 나왔어요 어우 방어 박정석이 방어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 응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물량 투수 박정석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정찰하고 있는 아 이게 너무 야비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안 보인다는 게 너무 치사한 거 같아요 어때요 이 생각은? 그것까지 넣었어야죠 뭐요? 옵저버로 정찰 안 하면서 이루기 아 아 하긴 완전히 잘 안 보이게 프로게임 하면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차이란은 누구예요? 김정민?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그건 다 아는 거니까 아 아 아니 김정민을 너무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을 그래도 아 1대1 한번 지금 뜰래요? 네 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 되는데 오늘 좀 참을게요 시간 관계사 네 네 네 제일 어려웠던 상대 아 저는 이윤열 조영호 오 그 둘 네 두 명이 제일 어려웠어요 오 이윤열이 최윤성보다 더 어려웠나요? 연성이는 제가 이긴 적도 꽤 있는데 왜 아 이윤열도 이긴 적은 있죠 근데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열이는 뭔가 모르게 얘랑 하면 내가 말려요 네 근데 연성이는 같이 어? 같이 물약 먹네? 그럼 힘쌍할 수 있겠다 근데 나 그게 반대였어요 오히려 최윤성이랑 하면 좀 더 말리고 윤열이랑 하면 오히려 좀 덜 말리는 네 어 뭐야 하하하하 여러분 다가오고 있었는데 미니맵이 안 보이죠? 미니맵이 빨갛지 않죠? 그래서 아웃씨의 프로봄 털렸죠? 아니 그래도 미니맵이 안 보여도 전 프로게이머 박정석이 이거를 빨리 빨리 캐치해서 해야죠 근데 저는 우리가 하면 이거잖아요 어? 잉구스가 줄어들어? 그러면 전 프로게이머인 우리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딘가가 당하고 있다면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영웅 토스 박정석이 무슨 미니맵 가렸다고 이것도 모르고 어? 어? 이러고 있고 옛날 같진 않네요 아.. 쉽습니다 아 아쉬워요 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뭐해 정민아 뭐해? 정민아 들어가자 들어가잖아 자 여기서 설마 이렇게 노잼으로 끝내나요? 설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박살 내나요? 재미없게 와 이렇게 비승전결 없이 비승전결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정민이가 지금 이거 너무한다 이거 지금 보여주기 싫어서 지금 안 잡은 거잖아요 일부러 정말 네 여러분 아 아 아 시청자 몰렸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요 박정석 살발하게 하네요 네 게임을 무지막지하게 상대가 전 프로게이머가 아닌데 상대는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슬프시죠 이야 독하네요 부산에 같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정말 뒤잡듯이 잡고 이야 쥐도 이렇게 안 잡아요 그렇죠 정말 그럼 쥐 어떻게 잡아요 네 여러분 지지입니다 영감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지지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정석이 이제 미니맵발이고 예 시청자분이랑 게임을 했는데 예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가볍게 승리를 가져갔고요 아무래도 우리 또 전 프로게이머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네 네 네 이벤트 행사 같은 이런 개념인 거니까 어때요 좀 약간 좀 당황하긴 했지만 게임을 그냥 이겼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아 제가 뭐 이기고 지고 지고를 떠나서 아니 그 해양경찰이라는 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명함을 줬는데 연락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감사한 분 만나가지고 명함도 드렸대요 아 이분이 공영사님이구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는 두 사람이 게임하는 거랑 해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저는 지는 게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저 프로토스 테란 해요 좋아요 좋아요 테란 잘해요? 혹시 어때요? 이 친구 테란 좀 합니까? 아니 맨날 랜덤 하잖아요 요즘 맨날 랜덤 하네요 아 그래도 정민이 토스가 세겠지 아니 짧네요 레드 에이스지 나는 테란으로 레드 에이스는 못 찍어봤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강민이 이길 듯 네 고먼스님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안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요 이건 물론 제가 전 프로 중에 거의 제일 못해요 이건 좀 팩트긴 해가지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도경이 형 있잖아요 열받게 하지 마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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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사체를 하지 말라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진짜 너무 웃겨 그 아저씨가 비교하지 마세요 1승 1패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지난번에 도경이 형한테 졌어 저 도경이 형한테 1승 1패 했어요 아이가 졌다니까 뭐 도경이 형 스타를 한지 한 10년이 넘어질 텐데 그때 그 투회째를 바랍잡는게 제가 안받아서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형이 그래도 그렇지 질 사람이 있지 그럼 퇴물에게 지냐고 얘기하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 사람이 지냐고 아 그럼 좀 심했네요 사실 조금 심하긴 했어요 우리 전 프로들에게는 좀 져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렇죠 좀 심하긴 했습니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출연했는데 좀 어떠세요?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한번 해봤는데 아 뭐 일단 오늘 저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 한다 방송 한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다들 친하고 오랫동안 봐서 하니까 그렇죠 너무 편한 형들이랑 해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운동회 계속 승승장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또 운동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이거 박제해가지고 저희 영상으로 따로 쓸 거예요 돈 안 내도 되죠? 써도 되죠 그럼요 확실히 좀 쾌남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쩨쩨하게 안 물잖아요 아니 그거 가지고 쩨쩨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러면 유명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걸어요 아 진짜요? 구독 좋아요 자기 채널에다 그거 하면 그거 다 돈 내야 돼요 아 진짜예요? 그렇구나 아 여기 착해요 좋습니다 알겠어요 저희 허락 받았죠? 여러분 우리 핀님 쓰셔도 돼요 구독 좋아요 오재를 할 때 저 계좌번호 아 제가 1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많이 주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그렇죠 언젠가 또 이제 박정서 PC방 때 여러분 홍대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오랜만에 아 너무 좋았죠 실제 여러분도 완전 라이벌이었잖아요 둘은 아 그렇죠 옛날에는 저는 사실 우리 같은 방도 썼었잖아요 그렇죠 추억이 많이 있었죠 네 추억 얘기하면 뭐 맨날 그 두루마리 휴지에 콧물 이렇게 해가지고 콧물이 진짜 매일 그 휴지가 제가 거기 바닥에 잤거든요 그걸 뭐 흉내를 내요 바닥에 바닥에 잤는데 침대 위에서 코 풀어가지고 제 얼굴 맛에다가 던져 놓고 그러니까요 이만큼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당신이랑 같은 방을 안 썼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내가 거기 휴지를 거기 다른 방에다 놓고 가질 않으니까 아예 모르죠 아 근데 이제 게임할 때도 사실 많이 풀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축농 좀 있을 수 있고 비염이 지금 심해가지고 오늘 뭐 역시나 저도 영웅토스 박정서와 함께해서 너무 좋은 자리였었고 근데 하나는 딱 정말 마음에 안 들렀어요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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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뭔데요 뭐요 마린과 질러 싸움에서 거기서 마린을 이야 제가 그 장면만큼은 제가 약간 좀 아쉽다 아 지금 본인 아이디가 더 마린이어서 그런 거예요? 테란이라 보니까 뒤끝이 있었어요 아 예예 예 농담이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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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Yak 감사합니다.